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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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남자 동굴이 무너졌네요 ¡저요 안에 다 부러졌어! 이 떨어지가 그래 그렇지는 않는데 안에 들어가지 말고 떨어지 말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 번에 딱 들어갔다가 여기도 피해 여기도 피해 아 졸하네요 아 유스톤이 뷰티풀이라는데요 옛날에는 아름다운데 지금은 그냥 아니 1년인가 1년인가 얼마 전에 사회 민족 근처에 어디서 트레킹 같은 사람들이 땅이, 집안이 왕창 내려앉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1년인가 얼마 전에 어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 근처 어디 저희가 저쪽에 가면요 사회 쪽에 이렇게 이렇게 금간대가 많아요 갑작스런 지방 강화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회요? 이스라엘이 지진이 많아요 이스라엘리에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터진 우물이란 말을 하잖아요 물 모아놓으면 지진이 계속 조금씩 미진이 엄청 많대요 2만 번인가 한데 1년에 2만 번 하여튼 터져가지고 어쨌든 그래 수영아 내가 조심하라고 네 어떤 거요? 아니, 로세 안에는 두 볼이 너무 크다는 얘기 같던데요 그래서 저게 너무 커서 로세 처해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아니 뭐 상징적인 의미에 이런 것도 하고 세월이 갈수록 또 갑옷을 입었을 쓰고 계속 입잖아 계속 갑옷을 그 다음에 또 예술을 하고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